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 마모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저널은 4기 통일 경우에는 5개가 있죠. 측정 방법은 축의 방향으로 3군데, 그 다음에 회전 방향으로 3군데 해서 6군데를 측정한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측정값으로 하는 것입니다. 보시는 그림처럼 마이크로미터로서 3군데를 측정해 보고 축의 방향으로 또 3군데를 측정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. 스탠다드 사이즈에서부터 어느 정도 줄었는가를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 값에서 진원 절삭량 0.1을 빼주게 되면 절삭한 저널의 지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절삭된 축의 기준은 언더사이즈 베어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과 언더사이즈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은 핀 저널의 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. 메인 저널을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하면 되겠습니다.